미국 국적의 아브라함 노바 선수고 쿠바 국적의 로비스 라미레즈 선수입니다. 나이는 28살 같습니다. 리치와 신장면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브라함 노바. 오른손잡이 복서인 노바. 이에 맞서는 로비스 라미레즈 선수는 사우스4입니다. 21점 21승 15KO. 아브라함 노바 선수 슈퍼 노바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렌던 올림픽과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쿠바의 로비스 라미레즈입니다.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의 노바, 화면 오른쪽의 라미레즈 트렁크의 색깔로 구분하면 푸른색 계열의 트렁크, 색이 가미가 돼 있는 선수가 라미레즈 선수고요 그리고 금색과 흰색 계열의 트렁크가 노바 선수입니다 두 선수 체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상당히 자세를 좀 낮게 유지하고 있는 라미레즈입니다 라미레즈는 1라운드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접근전이에요 노바의 펀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좀 펀치가 아래쪽으로 갔는데요 일단 경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퍼, 워터, 맨쪽어에 정확한 유효타였습니다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바디 코너 쪽으로 상대를 몰아태우고 있습니다 라미레즈, 강한 펀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비시라미레즈 대단히 빠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씩 웃어주는데요 노바 뒷선 자, 잽 던지고 뒷선 이어가는 노바의 또 어퍼으로 돌려줍니다 라미레즈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한 타격을 하느냐가 승부에 그 중요한 거 추가될 수 있습니다 네, 1라운드 끝났습니다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는 라미레즈 선수입니다 상체를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 혀를 한번 낼름 라미레즈 여유가 있습니다 오른손 잽 자, 원투 돌려주는 노바 다시 빠르게 접근해보는 라미레즈입니다 자, 화면 오른쪽이 이제 1라운드에서의 장면들이었는데요 앞면 쪽에 원투가 걸렸습니다 1라운드 중반의 유효타를 맞았던 라미레즈였어요 네 자, 노바는 끊임없이 리드 펀치와 주먹을 내면서 지금 라미레즈의 접근을 차단을 하고 있어요 상체를 상당히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주면서 상대의 빈 공간을 노려보고 있는 라미레즈 선수고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원투 바리쪽 공략을 한번 해봤던 라미레즈 제스쳐도 그렇고 경기 운영도 그렇고 노바는 잔뜩 긴장해 있는 상태고요 상대를 좀 도발하는 제스쳐를 많이 선보이고 있는 라미레즈 바리쪽 들어가다가 앞면이 열렸습니다 살짝 뒤로 밀립니다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노바 라미레즈도 한번 치고 있습니다 가드를 발짝 올리고 있는 라미레즈 가드 위쪽으로 펀치를 내고 있는 노바 어퍼까지 이어갑니다 어깨로 슬쩍 밀어냈던 노바 앞손을 툭툭 내면서 거리를 재고 있고요 바디쪽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봤던 라미레즈였습니다 상대의 체력을 계속 소진시키고 있는 라미레즈입니다 왼손이 짧게 걸릴 여전치 잘나 왼손 옆구리 공략 역시 옆구리 돌려주고 짧은 펀치가 무거워하고 있습니다 근접거리에서의 임파이팅인데요 조금 더 뜨거워졌습니다 3라운드 초반 이번엔 앞손 그리고 뒷손까지 연결 어퍼 또 한번 엉켜붙습니다 빠른 펀치가 무거웠고 앞면 쪽에 펀치를 허용했던 노바였습니다 바디 공략 밀어냈추고 있는 라미레즈 라미레즈가 좋은 펀치를 여러 차례 맞췄는데 지금 노바에게 충격을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어퍼 밀어냈습니다 라미레즈 외래요 노바의 지금 공격이 제대로 터진다면 라미레즈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밀고 들어갑니다 앞면 쪽으로 지금 펀치를 꽂아 넣었던 노바였고 손 잘 나왔습니다 라미레즈 빠르게 파고 들어갔던 라미레즈 바디 연타 다시 왼손으로 깊숙하게 바디를 연속해서 두드려주고 있는 라미레즈입니다 노바도 반격을 가합니다 사이드로 빠져나오는 라미레즈 3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선 던지고 뒷선 대단한 스피드입니다 빠르게 연타 소라딜 라미레즈 선수입니다 코너 쪽으로 상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떨쳐내는 노바 두 선수 명경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약간의 심경전까지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폭 빗나갔습니다 노바도 겸연적인 웃습니다 노바는 오늘 거의 라운드 내내 한 번씩은 웃고 있습니다 오른손 들게 뻗어봤던 라미레즈 정타는 되지 않았고요 잽을 많이 내고 있는 노바 손수고 라미레즈 바디를 이번엔 바짝 울려봅니다 두벅 두벅 걸어 들어가는 라미레즈입니다 크게 뒷선이 나왔습니다 뒷선 이어갑니다 잽 던지고 왼손까지 그리고 어퍼 자 순간 동작이 상당히 빠른 라미레즈인데요 자 오른손 제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라미레즈 저렇게 자세를 좀 낮게 유지하면서 상대의 빈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주먹을 교환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다시 연속 펀치 번역적으로 강한 펀치를 쏟아내고 있는 라미레즈 하지만 밀어내는 노바입니다 먼저 싸움을 걸어주는 쪽이 지금 라미레즈예요 뒷선 나왔습니다 라미레즈 또 하나의 라운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노바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한 번 뒷선 두 선수 디펜스가 워낙 좋아요 가드를 서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투 빗나갔습니다 또 가드 내리고 도발하는 라미레즈인데요 섣불리 다가서지는 않고 있는 노바 선수입니다 상대가 가드를 완전히 내리고 있더라도 빈 공간이 보이더라도 그 페이스에 좀 말려들지 않고 있는 노바 선수의 모습이고요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하게 노바는 경기 운영을 해가고 있어요 뒷선을 던지면서 다가와 보는 라미레즈 어퍼 왼손 클럽 터치 이후에 다시 경기 재개됐습니다 뒷선 앞선 이어갑니다 노바 앞면 중에 하나 걸렸습니다 지금 노바의 펀치가 앞면에 두 발이 터졌고요 하지만 계속 전진을 선택하고 있는 라미레즈 라미레즈는 완전히 승부를 걸고 있어요 가드를 이번에는 노바 선수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뒤로 불러나는 노바 뒷선 초역하게 꽂혔습니다 자 엄청난 펀치입니다 경기 끝났어요 왼손 뒷선으로 오늘 경기 종료를 알리고 있는 로빈스 라미레즈 선수입니다 이야 엄청난 K.O.C이 나왔고요 자 들어가면서 한 방으로 결국 결국 노바를 K.O.시켰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엄청난 왼손이 털었습니다 아 지금 아브라함 노바는 맞는 순간 뒤로 넘어가서 그대로 경직돼 버렸어요 예 아 라미레즈 대단한 기량을 오늘 과실합니다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저런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그 가드를 내리고 도발을 하면서 승부를 걸었던 라미레즈에요 예 5라운드 K.O.승을 거두게 되는 로빈스 라미레즈 아 오랜만에 전율적인 K.O.C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자 저 작은 선수가 정말 스피디하게 파고들면서 원펀치로 K.O.승을 이끌어냈어요 사실은 로빈스 라미레즈 선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상대적으로 작고 또 아래 체급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미레즈의 파워가 아브라함 노바 선수에게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파워도 있네요 이 선수요 아 그만큼 본인 자신이 있었고 자신을 또 믿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예요 느린 그림인데도 빠릅니다 일단 라이트 던져주고 바로 뒷손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대로 들어오고 눕고 말았던 노바였고요 와 이 펀치는 정말 그야말로 100% 적중이었습니다 자 저대로 경직돼 버렸어요 뒷손이 너무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20세건즈을 라운드 No.5 20세건즈으로 라운드 No.5 2세건즈으로 선수로 selet wisba wbo 글로벌 패턱급 타이틀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챔피언 로비스 라메레스 선수입니다.